정말 특별한 로맨스 영화가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에게 다가온 느낌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특별한 작품의 특별한 분들을 무대 위로 한번 모셔볼까요? 싱글인서울의 주요 분들을 지금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이동욱, 임수정, 그리고 장희연성, 이미도, 지희수 배우님, 그리고 박범수 감독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와, 화이트 수트 너무 멋있네요. 우리 배우분들이 설렘과 화상을 안고 지금 무대로 오르고 계십니다. 함께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장부터 플라스틱 마시기, 인기 어퀴. 자, 앉으시죠. 자, 우리 이동욱 씨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싱글인서울에서 혼자 좋은 파워이플러스 영호역을 연기한 이동욱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파워이플러스 닥쳐 벌써? 예, 임수정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동네 출판사의 편집장, 형제연을 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장희연성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출판사의 대표, 진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귀여운 남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임의도 씨. 아, 네, 저는 저희 출판사 동네국의 모지라퍼이자 분위기 메이커 윤정 역을 맡은 배우 임의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수 씨. 아, 네, 저는 출판사 동네국에서 MZ세대 회식을 더하는 회식의 달인, 메리 역을 맡은 수입수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식의 달인 반갑습니다. 감독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싱글인 서울을 연출한 박범수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정말 짧은 인사만으로도 우리에게 설렘을 안겨서 이 계절과 너무 잘 어울리는 여섯 분을 무대 위로 모셨는데 자, 이 작품 어떤 설렘과 공감을 불러일으킬지 벌써부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 좀 쌀쌀한 날씨에 다 보고 싶은 작품이 탄생한 것 같은데 일단 어떤 작품인지 감독님께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싱글인 서울은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잘 정리해서 적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희가 너무 기대하게 되는데 벌써부터. 말을 잘 못해서. 말을 안 시켰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지금 감독님 질문이 제일 많은데. 알겠습니다. 싱글인 서울은 제목 그대로 서울에서 사는 싱글들의 일과 사랑 이야기고요. 네. 그렇습니다. 좋았습니다. 서울에서 살고 있는 싱글들의 일과 사랑과 관련된 이야기다. 그리고 또 함께 싱글 라이프에 관련된 책을 만들어가면서 어떤 또 관계성들이 벌어지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배우분들이 각각 또 어떻게 다른 싱글 라이프를 살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저희가 캐릭터 영상을 준비해봤는데 굉장히 재미있게 나는 싱글 캐릭터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모든 것만으로도 광대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굉장히 개성이 넘치고 캐릭터가 매력있는 캐릭터들인데 또 생각해보면 우리 옆에 있을 것 같은 공간 가는 캐릭터들이거든요. 한 분씩 캐릭터들의 매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동국 씨가 맡은 영어입니다. 아우, 무슨 가을남자야. 파워 인플루언서. 아우, 우리 그 영어. 이름도 마침 영어예요. 네, 이름도 영어네요. 논술 강사, 인플루언서 그리고 작가까지 굉장히 다재다능한 싱글인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원래 책을 쓰고 싶은 작가의 꿈을 갖고 있는 논술 강사이면서 또 제 일상을 이렇게 SNS에 공유를 해서 파워 인플루언서가 된 그런 인물이고요. 그런데 저 사진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정말 선생님인 척하고 찍었네요. 네, 그런 인물입니다. 혼자 지금 제가 지내고 있는 제 삶이 너무 행복하고 만족하고 또 그걸 통해서 제 스스로의 어떤 자존감 이런 걸 채워나가는 그런 상황이죠. SNS에 올리는 글들도 조세우 씨도 놀랄만한 글들을 쓰고 있죠. 네, 맞습니다. 사실 조금 오그라들 수도 있는데 그게 또 이제 영어만의 감성 그런 거라서.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만나볼 캐릭터는 영어와 함께 에세이 싱글인 서울을 만드는 그런 인물이죠. 혼자는 실은 출판사 편집장 현진입니다. 굉장히 또 남다른 색다른 임수정 씨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그 영상에서 보니까 여자는 직진이지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저돌적이면서 또 단호한 매력을 지닌 인물인데 소개 좀 해주시죠. 편집. 저돌적인 건 있는데 단호하지는 않은 게 허당성인 이래서만큼은 나름 꽤 잘하고 프로피셔널한 면들이 있고 똑똑하고 이런 것 같은데 개인적인 어떤 싱글 라이프는 정말 어떤 부족한 허점투성이에 허당한 캐릭터이고요. 사랑에 있어서는 좀 직진을 하려고 하는 근데 그건 혼자 직진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양편이 아니라 네, 혼자서만 계속 직진을 하는 그런 매력적인 그래서 정말 또 되게 오랜만에 인간적인 캐릭터를 연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매 실마다 진짜 웃으면서 촬영했던 기억이 나요. 굉장히 허당미 넘치고 사랑스러운 캐릭터를 이번에 맡으셨어요. 자, 이번에는 현진이 다니는 동네북 출판사로 가봅니다. 이 출판사의 존재감 제로 출판사 대표 진표 만나봅니다. 와우! 동네 책방, 동네북 출판사입니다. 거기 대표고 좋은 책을 만들고 싶은 사람이죠. 낭만주의자고 굉장히 귀여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꿈은 있지만 매번 그게 잘 안 되는 그런데 다행히 너무 좋은 직원들이 계속 이렇게 도와주고 있어서 근근히 그 출판사가 유지가 되는 그래서 뭐 결정적으로 지금 우리 영호와 현진이를 만나게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슬피만 봐도 정말 사람 좋다는 게 느껴지는데 또 영호와 현진에게는 친구 같은 존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출판사 직원분들 만나봅니다. 오즈로퍼 분위기 메이커 윤정입니다. 아, 슬픔 보세요. 자, 익살맞은 캐릭터를 정말 잘 소화해 내시는 걸로 워낙 정평이 나 있는데 또 아까 영상 보니까 막 이야기를 엿듯하고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정말 찰떡이더라고요. 윤정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동네북에서 오즈로퍼이자 그러니까 안 끼어든 데가 없어요. 제일 바쁘고요. 일도 열심히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을 챙기는 사람 좋은 사람이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MG세대인 이제 아래 직원 친구들과의 약간 조금의 마찰이 좀 있습니다. 쉽지 않았고요. 그리고 제가 보통 이런 영화에서 제가 그 현실감 담당을 하는데 현진 역을 맡은 수정언니가 아름다움을 버리고 너무 현실감 말고 너무 그래서 제가 저도 더 내려놨어요. 보통 지하로 가신 거예요? 네, 그 정도만 그 정도면 이 정도 하면 이제 현실감을 좀 반영했다 이제 하는데 언니가 너무 내려놓으시니까 저는 더 내려놔가지고 네, 너무 재밌게 열심히 찍었습니다. 이번에 정말 그 착붙 캐릭터들 어떻게 표현해냈는지 너무 기대가 되고 자, MG세대와 마찰이 좀 있다고 그랬는데 MG세대를 한번 만나볼까요? 자, 동네국의 아주 귀한 인재죠. 폭탄주 장인 출판사 디자이너 예리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모습인데 영상에서 보니까 폭탄주 소맥에 많은 모습이 정말 놀라울 정도더라고요. 이 출판사에서 일할 때와 그리고 회식 자리가 180도 다른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제가 맡은 예리 역할은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MG세대 표론이라고 할 수 있고 약간 일할 때는 자기 맡은 바 되게 충실히 일에 임하지만 워라벨을 되게 중요시해가지고 회식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그게 워라벨 때문에 회식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같은 일하는 직원들을 너무 사랑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또 일할 땐 일하고 놀 땐 또 확실히 노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예리까지 만나봤고요. 그리고 오늘 아까 영상에서는 보셨지만 일정상 오늘 제작 보고의 자리에는 참석하지 못하신 반가운 또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이수은 배우가 연기한 홍 작가 그리고 김지영 배우가 연기한 경하 이상희 배우가 연기한 병수 캐릭터도 무척 매력적인데요. 일단 스틸 만나보시죠. 또 세 분이 이 영화 싱글인 서울을 더욱더 다채롭게 만들어 주시는데 이 세 명의 캐릭터는 감독님께서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한 명씩 말씀드릴게요. 네, 홍 작가고요. 이수은 배우님이 연기한 홍 작가 같은 경우는요. 로맨스 소설계의 대모인데 약간 신비주의, 얼굴이 안 흘러져 있고 신비주의 작가고 그런데 이제 좀 저희 영화에서도 좀 베일이 쌓여 있고 공개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세히는 설명할 수는 없으나 그런 작가고 영어는 작가고 영어가 현진이 기획하고 영어가 제작하는 싱글인 시티 시리즈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홍 작가가 한 축을 담당하고 영어는 서울이고 저기는 바르셀로나고 요즘까지 얘기했잖아요. 네, 알았어요. 네, 영어가 기획되지는 않고 함께 작업을 하는 거군요. 네, 영어는 함께 작업하고요. 네, 기획은 현진이 하고요. 네. 자, 그리고 경화? 경화는 원래 이 출판사의 전 편집장이었고요. 그래서 진표와 함께 살고 있고 그런데 이제는 편집장을 내려놓고 현진이 글이 올라갔고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원래 출판인이었으면 꽃집이 아니라 꽃 파는 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꽃 책방? 네. 네, 그리고 이장희 배우 이장희 배우가 연기한 병수는요. 이 회사의 막내 직원이고 새로 들어왔는데 사진만 봐도 살짝 그 분위기가 좀 독특하죠. 메롱 있죠. 그렇긴 한데 사실 좀 엘리트이고 잘하는 게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반전도 좀 근데 눈치는 조금 없는 많이 없죠. 눈치는 없지만 반전은 있다라는 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감독님의 소개를 들으니까 또 세 명의 캐릭터가 무척 궁금해지는데 영화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분들이 모두 영화 속에서 싱글인 걸로 알고 있어요, 감독님. 이렇게 캐릭터들을 모두 싱글로 설정하신 특별한 이유 있을까요? 처음에는 싱글로 설정하지 않았었는데요. 다른 캐릭터들은 아예 서울 제목을 생각하고 제목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아예 다들 싱글로 만들어도 상관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심지어 지금 등장인물 중에 있지 않은 현진 아버지까지도 싱글로 싱글이시고 다들 나오는 분들을 싱글로 해도 전혀 무리가 없겠구나 그리고 진표 영화 같은 경우도 커플이 오랜 동거를 하고 있으나 아직 결혼한 상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다양한 종류의 싱글들을 보여주시겠습니다. 맞아요. 서울 안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싱글들을 만나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자, 싱글인 서울 캐릭터 정말 한 명 한 명이 공감이 가는 그런 관객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이 캐릭터들의 개성에 그리고 매력에 흠뻑 빠지는 이야기 함께 나눠봤고요. 이제 이분들의 열정과 노력이 고스란히 담긴 저희 나라 제작기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싱글인 서울 가이드북 제작기 영상 만나보시죠. 네, 와 웰메이드 현실공감 로맨스의 탄생을 알리는 제작기 영상 함께 봤는데 이 온도 공기 습도 이 모든 게 연의 세포를 설렘 세포를 깨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스크린에 키워드가 하나씩 뜰텐데요. 영화를 관통하는 키워드를 보면서 우리 배우분들과 감독님이 이제 영화에 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 그리고 에피소드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정국민 플로팅입니다. 야, 정국민 플로팅. 이건 뭐 로맨스 영어의 포부가 강렬하게 느껴지는 키워드인데 일단 정국민을 플로팅하려면 비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비결이 뭔지 특별한 점, 매력. 이동욱씨 뭡니까? 이 작품만에 그냥 저는 이동욱 배우가 이동욱 배우가 이동욱 배우가 저한테 계속 플로팅 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이동욱 배우가 왜 저한테 계속 플로팅 하시는 거예요. 전제 자체가 아니, 어머니 왜 미쳤어. 어머니가 아니라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이라니까 그냥 영화니만 있어도 플로팅이 된다. 이렇게 키워드를 정해주셔서 굉장히 어깨가 부었고요.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많은 분들이 극장 와서 공감하실 수 있게 노력을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모든 배우들이 다 아까 캐릭터 영상 보니까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운 팬분들이 다 플로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뭐 이런 얘기 제가 오랜만에 하는데 플로팅이 사람으로 태어면 이동욱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감사합니다. 제가 3일이 생일인데 생일 선물 받으세요. 생일. 축하해요. 자, 이 또 두 분이 만들어준 설렘 가득할 것 같은데 임수정씨 이 작품만의 매력 특별한 점 플로팅 비법 뭘까요? 캐릭터들의 사랑스러움인 것 같아요. 약간 다 나 같아 이런 모습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관객분들이 보면 쟤도 나갔고 저게도 나갔고 약간 그런 어떤 인간적인 매력이 가득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캐릭터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큰 공감을 하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뭐 인물들도 인물들이지만 배경이나 장소들도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면서 볼 수 있을 텐데 그러고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계절감이 지금 현재 계절하고 딱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두 분이 지금 한 분 한 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예비 관객들 입장에서는 두 분을 또 오랜만에 만난다는 게 또 엄청난 매력 요소가 아닐까 싶은데 건물류에서 만나시고 오랜만에 영화에서 또 만나게 돼서 어떠셨나요? 그때 이제 아쉬워했던 분들은 이번에 보시면 제대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뭐 플러팅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렇게 막 아련하고 설렘도 있지만 굉장히 재미있을 때 굉장히 유머러스할 때 또 플러팅이 되기도 하는데 아까 영상 보니까 유쾌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미 더 쉽게 좀 여쭤볼게요. 이 동래북 출판사 직원들이 촬영할 때 굉장히 재미있었을 것 같은데 우수 포인트가 많았을 것 같아요. 아 우선 정말 저희가 처음 만날 때부터 정말 같이 몇 년 일한 일한 직원들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정말 너무 뭐 매번 재밌게 찍었었고 저희 서로 뭔가 애드립을 서로 조금 더 서로 욕심내고 하면 감독님은 거의 커트하시는 역할만 하실 정도로 배틀이요. 네. 배틀하듯이 서로 욕심을 너무 내면서 해서 좀 그런 곤란 상황도 있었지만 너무 재미있게 찍었습니다. 애드립 배틀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이수씨 싱글인 서울만의 매력 포인트 하나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우선 촬영할 때 선배님들이랑 다 너무 호흡이 처음 만날 때 좋았었거든요. 티키타카가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와서 보시는 재미도 있으실 것 같고 또 싱글인 서울만 싱글이신 분들이나 싱글이 아닌 분들이나 다 와서 가볍게 잔잔하게 웃으시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아서 좋으실 것 같아요. 모두가 볼 수 있는 영화의 탄생이군요. 좋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싱글인 더 시티입니다. 그야말로 이 도시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싱글 라이프를 닮은 영화의 만큼 분명히 저도 가봤던 곳인데 서울 곳곳에 아름다운 그런 풍광을 볼 수 있는 장소들이 굉장히 이번 작품을 통해서 많이 만나보실 수 있는데 이 공간적인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감독님 네 싱글인 서울을 구성하고 있는 서울의 모습 굉장히 아름다운데 서울을 선택한 이유도 궁금하고 각 공간 선정 방법 이유 그런 것 좀 여쭤볼게요. 원래 원제가 싱글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전에 그런 원제였는데 싱글인 서울이라고 바꾸면서 서울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예전에 해외 같은 데 나갔을 때 유럽이나 이런 데서 그 나라들이 또 도시가 바뀌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반면 이제 우리나라 와보니까 많이 바뀌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왜 우리는 그렇지 못할까 좀 뭔가 아쉽고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다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서울 내에서도 우리 서울 내에서도 바뀌지 않는 공간들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바뀌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역동적인 모습과 그런 게 다 모든 게 공존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그래서 서울을 택했고 그래서 여기 인물들도 다 서울을 닮은 면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변하고 변치 않는 모든 것들이 함께 공존하는 곳이 서울이다. 그리고 인물들도 그런 모습과 닮아 있다. 그렇기도 하고 서울은 혼자서도 살기 굉장히 좋은 도시고 함께 살기도 되게 좋은 도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이번 하면서 이 정도면 서울 홍보대사신데요 지금 네. 그래서 서울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셔서 그런 장소 선정도 하셨을 텐데 아마 이번 작품을 보시는 관객분들도 서울에 대한 느낌이 좀 더 강해지고 달라지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자 지금 그 곳곳의 장소만큼이나 또 중요한 장소가 출판사인데요. 장현승 씨께 좀 여쭤볼게요. 그 보니까 동네부 출판사 굉장히 아기자기하던데 들어섰을 때 어떠셨나요 느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런 공간을 좋아합니다. 그 출판사 장면을 저희가 파주 출판단지에서 찍었는데요. 실제로 저는 거기서 우리 가족들하고 이사해서 살고 싶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봤던 곳이었어요. 출판사라는 곳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서정성이 있고 그리고 동네가 되게 예쁩니다. 근데 지금은 뭐 조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만 여전히 그 정서가 똑같이 있는 곳이고요. 대부분 책이 주는 향수 같은 것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무겁지 않은 책을 가볍게 읽고 조금 환기를 나 자신을 환기시키고 싶고 뭐 그럴 때 그런데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가 출판사라는 공간이 굉장히 잘 붙는다고 느꼈어요. 아기자기하고 지금 이제 동욱 씨가 파워 인플루언서로 나오지만 책을 쓰고 싶어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디지털적인 감성과 아날로그적인 향수 같은 것들이 잘 만나서 아주 예쁘게 설레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뭐 당연히 그 공간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또 매일매일 만나도 매일매일 즐거운 사람들이었고 그런 것들이 다 정서가 영화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동네도 출판사의 공간이 지금 막 이제 그려지고 있어요. 말씀을 들으니까. 자 이 영화 속에서 책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관객사로분들은 함께 책을 출판하는, 책을 만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동시에 받으실 것 같아요. 자 작가와 도시가 서로 이제 닮았다고도 말씀해 주셨고 서울과 또 인물들이 닮았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영호 역할을 맡은 동욱 씨. 영호와 서울에 맞닿은 점은 어떤 점인가요? 아 영호는 우리 장현상 형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인플루언서라는 어떤 디지털적인 매력 그리고 또 내 책을 쓰고 싶어하는 작가로서의 꿈도 있는 아날로그적인 영호라는 인물과 서울이라는 인물이 딱 그렇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촬영하면서 고궁도 가고 서울의 정취가 오랫동안 담겨져 있는 감독님이 말씀하신 변하지 않은 공간들에 와서도 찍고 또 많이 변하고 또 역동성이 보이는 공간에서도 찍고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공중하는 게 영호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서울하고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아 서울 그 자체네요 정말. 네. 사실 그 로맨스 영화에서 그리고 모든 영화에서 특히나 로맨스 영화 같은 경우는 장소만큼이나 중요한 게 음악입니다. 아 그렇죠. 음악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로맨스 영화 뭐 이렇게 아직까지 아련하게 떠오르는 영화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건축학 개론이 떠오르고 건축학 개론하면 기억의 습작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처럼 음악이 그만큼 중요한데 이번에 영화 싱글인 서울에서는 악묘의 오랫날 오랜만 그리고 또 영화 속에서 아까 인터뷰에서 보니까 김현철의 오랜만에가 삽입됐다고 들었는데 요 감독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 명곡들을 특별히 선정하신 이유 먼저 김현철 교수님의 노래 같은 경우는 영호원의 집에서 영호가 소장하고 있는 LP판을 꺼내보면서 같이 듣는 부분이 있어서요. 굉장히 명반이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영호가 그걸 굉장히 아끼고 있어야 되며 LP로도 있어야 되고 이것과도 맞아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음악감독이랑도 상의를 하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선정한 노래이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또 계속 서울대에서 그런데 서울이나 도시랑 잘 어울리는 시티팝이여서 오래된 노래이지만 오래되지 않은 느낌이 있어서 그렇게 선정을 했고요. 악뮤 같은 경우는 이걸 한참 고민할 때 제가 어디서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애들이 저런 노래를 하면서 들었는데 가사가 꽂혔고 가사를 들어보고 저희 영화의 이거는 김현철 선배님 노래 같은 경우는 영화가 만들어지기 전에 생각을 해놨던 거지만 안무 같은 경우는 이제 하고 나서 생각을 한 거여서 잘 어울리겠다 싶어서 선택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궁금하게 만드는 지금 플로팅 하시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같이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지금 굉장히 이 음악 이번에 싱글인서울 같은 경우는 음악도 영화를 보고 나면 계속 찬찬하게 내 마음속에 남겠구나 라는 기대가 됩니다. 자 아까 건축학개론 이야기를 했는데 건축학개론을 제작한 명필님이 이번에 또 싱글인서울 제작을 했죠. 함께 하면서 그래서 또 더욱더 기대되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 건축학개론 제작진과 함께 작업하신 느낌은 어떠세요 감독님? 굉장히 뭔가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제가 어디라도 얘기하는데 확실히 영화사들이 되게 대표님을 닮더라고요. 작업 방식 같은 게 뭔가 이렇게 천천히 수월하고 우호하고 뭐 이런 느낌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있었습니다. 다들 느끼셨을 거예요.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이번에 아마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든든했죠. 너무 훌륭한 작품들을 만드셨던 제작서와 함께한다는 것은 진짜 모든 것을 그냥 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떤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여서 너무 든든했습니다. 노하우가 많이 축복되어 있으니까 네. 감사했어요. 배우들은 굉장히 편했습니다. 네. 그만큼 내공이 있기 때문에 이번 작품 더욱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키워드 공개합니다. 판상의 티키타카 자 오늘 무대에서도 티키타카가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자 이 그 장현성 배우께서 그런 말을 했대요. 출판사 식구들이랑 1년 동안 월급 받으면서 매일 촬영하고 싶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마음이셨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왜 음 저희가 저희는 이제 조금 그 조명 안에서 좀 반짝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사실은 저희도 뭐 다 똑같이 저희 세대에서 친구들이랑 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요. 대부분 살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일하고 내가 해야만 하는 일과 내가 만나야 하는 일 조금 사람들 사이에 좀 차이가 있죠. 근데 이 영화를 찍는 동안 매일매일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작업을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갔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아기자기하고 예쁜 공간으로 그 막 이렇게 매일매일 설레는 것 같은 기분 그런 느낌 네. 잠들기 전에 내일이 또 기대가 되고 항상 그런 상상 그런 게 너무 이렇게 이 영화 자체에 감사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상이 있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이런 로맨스 영화는 노팅힐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워킹 타이틀에서 그 배경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책방거리들 조금 있고요. 근데 그게 늘 이렇게 요 가을 요 계절 정도 되면 항상 생각이 나고 아까 오랫날 영화 음악 얘기했지만 그 쉬라는 노래가 항상 생각이 나고 그거를 드디어 그런 영화에 내가 출연할 수 있게 됐다. 이 영화는 틀림없이 그 이상이 될 거야. 그런 확신과 기대 그런 것들이 저를 즐겁게 했습니다. 와 정말 가을을 지금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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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끼고 계시는데 1년 동안 이 멤버들과 계속 촬영하고 싶다. 다른 분들도 같은 생각인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많이 존재감이 없으셨잖아요. 출판사에서 아니 그런데 저희가 그 출판사에서만 주로 촬영을 하다가 회식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스케줄상 이제 제작 스케줄상 회식을 할 수가 없어서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회식 장면을 찍는데 진짜 회식인 줄 안 거죠. 그래서 스태프분들께서 무알콜 맥주를 준비해 주셨는데 저희가 계속 진짜 맥주 좀 주면 안 되냐고 그 정도로 네. 그 정도로 저희가 그 회식 장면도 정말 너무 즐겁게 찍었었고요.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정말 귀한 장면이네요. 네. 제인수씨. 시즈로 먹었습니다. 제인수씨 진짜 그 회식 장면 속에 핏살기가 나오시는데 이번 작품을 위해서 혹시 연습을 하신 건가요 준비를? 아 네. 연습했고 감독님께서 굉장히 현랑하게 해달라. 해내야 한다고 하셔가지고 사실 그렇게까지 현랑하게 소맹을 말아본 적은 없는데 집에서 그래서 맥주 다섯 박스 소주 다섯 박스를 사가지고 이게 처음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병도 깨고 화장실에서 그럼 연습을 하다가 화장실에서 연습을 했다고 왜냐면 이게 틀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연습해가지고 저렇게 이제 이제는 소맹이 다행이 됐죠. 이제는 정말 회식에는 꼭 가야 아니요. 제이수씨가 됐습니다. 아 임수정씨도 이번 역할 현진을 맡으면서 굉장히 밝고 사랑스러운 캐릭터잖아요. 그리고 그 출방사 직원분들이랑 태태태태태 정말 좋은 이번엔 캐릭터를 맡으시면서 너무 즐거우셨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자연스럽게 항상 가면 모든 씬이 준비한 것 그 이상으로 배우분들하고 호흡을 맞추면서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런 경험은 너무 특별했고 거의 웃느라고 웃느라고 연기 진짜 계속 너무 웃겨가지고 엔지 많이 났던 그런 장면들도 꽤 있고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1년까지는 아니지만 좀 더 길게 촬영을 하고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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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같이 피탈하고 연기 호흡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가 한참 코로나일때 촬영을 하긴 했지만 정말 되게 3개월 기분 좋은 마무리를 할 수 있었거든요 모두의 노력으로 그래서 참 좋은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보기만 해도 좋은데 이동욱씨 지금 보니까 싱글인 서울이지만 동네부 출판사 직원분들이 함께 왔는데 정말 싱글이셨네요. 네. 그래서 좀 부럽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출판사 장면이 몇 장면이 있긴 했지만 근데 이렇게 계속 같이 찍는 건 아니어서 그래서 세트촬영을 저는 이제 제 집 분량을 찍어야 되니까 거의 혼자 2주정도 혼자 찍어버렸는데 또 그때가 가장 추운 때였어요. 그래서 막 몸도 마음도 너무 그래서 맨날 감독님한테 부정부리고 그래서 감독님하고 티키타카를 많이 하면서 들어버렸죠. 아니에요. 두 분이 정말 우정을 쌓으셨네요. 네. 지금도 할 말이 되게 많은데 무대 위니까 많이 자제하고 있습니다. 할만한. 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키워드를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마이크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께 질문 하나 더 드려도 될까요? 네. 우린 할 목소리로. 네. 네. 이제 뭐 진짜 다 매력적인 배우분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감독님께서 이제 배우들이 캐스팅하셨던 과정이 되게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우분들 중에서는 이제 이동욱 씨한테 대표로 질문 좀 드릴게요. 그 이 작품을 좀 출연을 결심하게 된 뭐 결정적인 이유나 이렇게 있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자 먼저 말씀하시죠. 네. 제가 먼저 답을 할테니 감독님 좀 생각할 시간 여유있게. 이게 택했다고 하죠. 예. 어. 제가 사실 싱글인 서울이라는 작품이 굉장히 오랜만에 한 로맨스 작품이고 좀 현실적인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뭐 도끼비대부터 시작해서 구미워전이라든지 뭐 그 전에 했던 드라마라든지 거의 판타지 위주의 장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좀 현실적이고 정말 내 이야기 또 내 주변의 이야기 같은 작품들을 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로맨스 장르 자체도 굉장히 오랜만이어서 예. 그 두 가지의 요소 때문에 아 싱글인 서울을 해야겠다. 근데 또 상대 배우가 임수정 배우께서 하시게 된다 해서 아 그러면 그 목다 한을 풀듯이 그 케미를 한번 다시 잘 좀 맞춰보자 너무 좋겠다 싶어서 선택했습니다. 네. 운명이었는데 안 할 이유가 없었나요? 아 그럼요. 그럼요. 네. 너무 좋습니다. 감독님 생각 다 하셨죠? 네. 생각 다 했습니다. 네. 이분들이 캐스팅한 이유나 과정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저는 그때 로맨스 장르 때는 굉장히 어 일전에 수지씨가 유튜브 채널에서 자기의 플로팅 방법이 악리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고 해석한 적이 있는데 네. 배우분들 한 분씩 현실에서 플로팅 어떻게 하셨던 적이 있는지 네. 플로팅 방법? 네. 좋겠습니다. 질문 주셨어요. 이제 사람마다 다를텐데 이동국씨 아 유주희 분은 감독님부터 답을 네. 감독님. 귀엽죠. 귀엽죠. 귀엽. 플로팅 방법이요. 사실 예. 딱히 없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뇨아뇨. 아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재밌는 걸 좋아해서 맞아요. 유머로써요. 굉장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은 많이 이렇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혹시 재밌는 이야기들을 몇 가지씩 좀 늘 준비하고 있나요? 아니 뭐 에피소드 주머니가 여기 있긴 한데 그냥 하나씩 꺼내주세요. 하나씩? 재미있는 이야기 네. 좋아요. 임수정씨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를 좀 잘 들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약간 재미 근데 어쨌든 관심이 있는 사람의 모든 이야기는 다 너무 좋잖아요. 네. 계속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들어주고 공감과 집중 네. 턱도 좀 이렇게 받쳐서 어 중요하죠. 중요하죠. 너의 지금 이야기가 참 어 재밌어 이런 식으로 해야죠. 이렇게 들어주는 거죠. 지금 막 카메라에 프레이시가 막 터지는 톡 한번 톡 한번 다시 받쳐주시겠어요? 아 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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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장야삼씨 뒤로 갈수록 지금 다들 큰일 났죠. 어 고백하자면 저는 사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그 포털에 플러팅이 뭔지 검색을 해가지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미도씨. 저 잠깐 준비한게 있어요.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플러팅하면 안 되시잖아요. 네. 위험해요. 네. 자 이미도씨. 아니 지금 뭐 동호 오빠 수원이 뭐 플러팅 뭐 특별한 기술이 없다. 네. 근데 저는 플러팅 기술 굉장히 많습니다. 어 이제 노력해야 되는. 아 저 노력해야 됩니다. 네.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요. 저는 보통 그 저의 섹시함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필하죠. 섹시하시죠.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보통 똑바로 앉지 않아요. 옆 옆모습 옆모습 옆모습으로 해가지고요. 고개를 항상 이렇게 거의 꽤 조금 아픈 것처럼 계속 해야 되거든요. 계속 어디가 아픈 것처럼 네. 예쁘다 예쁘다. 그럼 애초에 이렇게 틀어서 앉으시는 거예요. 아 네네네. 그래서 제가 척추 침반적인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면 사람이 신선이 가요. 아 번량과 같은 플러팅이 있어요. 지금 카메라 플러팅이 있어요. 제가 카메라한테 플러팅이 있어요. 네. 플러팅 제대로 했어요. 척추 침반은 왔지만 플래시는 터졌다. 네. 자 이수씨. 아유 우리 이수씨 어떻게 해. 뭐라도 해봐. 저는 그냥 뭐 얘기 잘 웃어주고 리액션 잘해주고 그러는 게 아 이 목전 한 번 보이게 한 번. 한 번 그러면 환하게 웃는 모습 이수씨 한 번 가볼까요. 거기를 이렇게 가리면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자 갑니다. 화면에 한 번. 아니 이 분은 사실 모대 출신이어서 이 길어지로 많이 플러팅 하더라고요. 이따. 코지 한 번 해줘. 아 그래요. 일단 포토타임이 준비되어 있는데 먼저 살짝 한 번. 그냥 일어나만 주시겠어요. 이게 플러팅이죠. 아. 와. 이겁니다. 잠시 후 포토타임에서 예.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 감독님을 안 했네요. 감독님. 되겠어요. 나중에 후회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좋습니다. 하여튼 오늘 감독님 분들 많이 플러팅 하셨어요. 중간에. 오늘 말씀 가장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네. 캐릭터 소개할 때 혼자 지내는 삶에 만족하는 이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임수정 씨 캐릭터는 그 혼자 그 직업에 프로페셔널한데 이제 사랑에 혼자 직진하는 캐릭터라고 했는데 그 두 분이 실제로도 조금 싱글스타이시잖아요. 그 실제 연애관이랑 이번 캐릭터 하신 연기하신 캐릭터랑 얼마나 좀 닮았는지 그 지금 싱글이시니까 어떤 비슷한 면이 있으신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영호의 마음이 굉장히 이해가 많이 됐습니다. 네. 점점 혼자인 게 편해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연애스포가 많이 죽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밖에서 일을 할 때는 뭐 좋던 싫던 사회적으로 또 제가 취해야 되는 모습들이 있고 또 상대방을 배려하고 함께 해나가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은 딱 정말 혼자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뭘 하든 아무한테도 구애받지 않고 뭐 방해받지 않는. 그런 삶이 제가 너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져가지고. 그래서 영호의 그런 마음이 좀 많이 이해가 됐고. 그런 애도 마음 한켠에는 좀 외롭다. 언젠간 좋은 사람을 좀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죠. 영호가 굉장히 마땅한 점이 많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싱글라이프로 너무 오래 지면서. 맞아요. 저는 혼자도 괜찮아 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근데 둘이 더 좋아요. 둘이 함께가 더 좋지만 혼자도 괜찮아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도 이렇게 뭔가 설렘이 느껴지거나 좀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이렇게 포착이 되었다. 그러면 저도 좀 직진하는 것 같아요. 대신에 뭐 막 막 표현을 막 이렇게 강력하게는 아닌데. 그냥 계속 아 상대가 느끼기에 아 저 사람이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그냥 느낄 수 있게 좀 더 다정하게 해준다던지.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어떤 액션들을 하게 되는. 표현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좀 더 잘 듣게 되고. 여자는 직진이지. 그거는 또 현진과는 좀 비슷한 것 같고. 네. 아 현진은 근데 좀. 혼자 계속 직진해서는 좀 문제가긴 한데. 아무튼 그럼 어떤 면에서는 그런 면에서 또 그래도 표현을 한다는 거니까. 그렇죠. 현진과 비슷한 것 같고. 다 알면 점도 있지만 조금 결이 다른 부분이 있네요. 네 좋습니다. 저희 이동욱 씨랑 임수정 씨께 질문이 있는데. 그 이게 영화가 싱글라이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두 분께서 공감하셨던 싱글라이프의 모습이랑. 관객들이 이런 부분 진짜 함께 공감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포인트가 있으면. 같이 말씀 부탁드립니다. 공감 포인트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요 앞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좀.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요. 각 싱글들 캐릭터마다. 그런 부분은 진짜. 아 저건 저건 내 얘기야 저건 내 얘기야. 싶으신 포인트들이 많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영호의 싱글라이프는 사실 저와는 좀 다릅니다. 영호는 파워 인플루엔서이면서. 굉장히 또 좀. 어떤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고 잘하고. 저는 사진을 진짜 못 찍어서 맨날 저희 홍보팀한테 혼나고. 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다르고요. 네 비슷한 점이 있다면 좀 그래도. 집을 좀 깔끔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그게 그러니까. 청소를 제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아 이게. 그러니까 막 이렇게 널브러져 살았더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집만큼은 좀 깔끔해야겠다. 그래서 늘 좀 집을 좀 깔끔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아 좋습니다. 아우 궁금합니다. 자 우리 임수정씨 공감 포인트. 어 저는 그. 저희가 각 싱글. 현재는 또 그. 영어랑 또 반대로. 그 중에서 좀.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허당미가 많아요.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거의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그. 혹시 집은 그런 거 얘기해도 되나요? 집과 관련된 거. 아 그래요? 그 현진이가 이제 집을 이사를 해야 돼서 집을 구해야 되는데. 영어가 갑자기 느닷없이 같이 집을 봐주러 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거 잘하는 사람이 같이 봐주면 너무 좋죠. 그런데 현진은 그냥 이렇게. 아 이 중은 괜찮지 않아? 하고 이렇게. 거의 계약을 할 것만 같이 막 가다가. 이제 영어가 아 더 좋은 집이 있어. 뭐 이렇게 더. 체크해야 되는. 네 체크를 이렇게 꼼꼼하게 해주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에피소드를 함께 같이 찍으면서. 제가 그때. 아마 기억할 거예요. 와 이렇게 같이 집 봐주는 거 진짜 좋다. 왜냐면 이거는 제가 현진이자. 또. 저로서도. 이렇게 해주는 건. 싱글 라이프에서 집과 같이 봐주는 친구가 있거나. 아니면 남사친도 좋고. 너무 좋죠. 애인이 아니어도. 너무 좋은데. 이렇게. 완전 공감을 했던. 그런. 더구나 이렇게 영어같이. 막. 정리정돈의. 달인에다가. 집을 또 잘. 좋은 집에서 살고. 취향도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가 이렇게. 집을 같이 봐주면 너무 좋을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그때 공감했던 거 같아요. 나중에 임수정 씨. 이사 가실 때 꼭 연락 주세요. 우리 다 가서. 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공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자. 질문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끝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 이동욱 씨부터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싱글인 서울.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영화로 인사드리게 됐고요. 이 시기에 이 계절에. 굉장히 공감을 하실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찾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수정 씨. 네. 진짜. 그. 너무 사랑스럽고. 그. 귀엽고. 또. 재밌는 영화가 나온 거 같아요. 그래서. 올해 이제. 연말을. 많은 관객분들이. 어. 저희 싱글인 서울의 영화와 함께. 어. 연말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다는. 네. 그런 바람이 있고요. 어. 너무너무. 오늘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승 씨. 네. 이렇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음. 틀림없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영화를 보고 나시면. 아주 늘 익숙하고. 늘 봐왔던 풍경들에. 내가 왜 이렇게 설렐까. 그런 생각 하시게 될 거예요. 아마 영화 보시면. 그것에 대한. 그. 확신이 더 생기실 수 있으니까. 좋은 기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의도 씨. 어. 이 영화는. 지금 싱글인. 커플들이 봐도 정말 좋은 영화고요. 저처럼 싱글을 꿈꾸는. 감독. 에. 앗. 아니. anyway. 아유. 정말. 아니요. 베이컨어. 꿈꾸는, 네. 따윤. 이런 iphut. 기온 작품들도 보시면. 그때의 설렘을, 잊고 있었던 설렘을 느낄 수 있는. 정말. 모든, 많은 분들이 다들 공감하실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어. 좋은 기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정말 마음 잘 맞게 재미있게 즐겁게 촬영했었고요 저희 영화 보시면 마음 따뜻하게 돌아가실 수 있으실 거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포토타임을 위해서 무대 정리하는 동안에 마이크는 의자 위에 올려주시고요 무대 옆쪽에서 잠깐 대기해 주실게요 저희 무대 빠르게 정리를 하고 포토타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토타임 진행 추천은 우리 배우분들 단독 촬영 감독님과 함께 단독 촬영 진행하고요 그리고 우리 이동국 씨와 임수정 씨 배우 지금 뭐 하트 장인들이에요 아 좋아요 새로운 하트가 나오고 있어야 돼 네 보라투요 보라투요 자 갑시다 정리하 집장님 복화 주셔야죠 어 예리가 가지고 있어 네 Skeanks 이어가 유행